마지막 비빔국수의 주인공을 공개합니다. 파워 넘치는 목소리의 주인공. 레전드 디바. 디바? 인순이. 인순이입니다. 설마 거위의 꿈이 나올까. 오늘 함께할 노래는 거위의 꿈. 노래를 부르시고 이제 좀 더 흥겨운 걸 하고 싶다 하셔서 냈던 앨범. 신구요. 2004년 9월에 발매한 정규 16집 앨범의 타이틀곡입니다. 하이여입니다. 하이여. 들어봤죠? 들어봤죠? 이 노래도 진짜 유명한데? 그럼 애들 랩이 있나? 아니면 본토 발음하시나? 들으면 무조건 알아 들으면. 하이여. 자, 갑니다. 귀를 여시고. 자, 인순이는 하이여. 무쇠소녀단 시청률은 하이하이. 으쨰. 오케이. 하이여. 그래, 이거라. 저 소나무 좀 봐. 아, 들어오는 것 같은데? 잘 들려, 잘 들려. 우리 젊은 비틀러바. 이 상황 가져봐 하이여. 이거 들어봤자. 랩이 있다. 랩이다. 랩이 있다. 랩이다. 랩이다. 랩이 있어. 갑니다, 갑니다. 오, 말도 안 돼. 뭐라고요? 아니, 인순이 씨 노래인데 다른 사람이 부른 거를 우리가 왜 해야 합니다. 그때 합리적인데. 그때 합리적인데. 맞아요. 그거는 정말 문제 있습니다. 지금 성현 씨가 자꾸 독서하는 표정이 나오거든요. 저도 좀 무섭습니다. 눈을 못 마주치셔. 자, 적어주시고. 죄송합니다. 먼저 동현 씨. 네, 감사합니다. 자, 김동현. 이제부터 보여줄게. 타타 바라밤. 약간 무슨 암호 같은 느낌? 모르겠어요, 들리는 대로 했는데. 타타 바라밤. 이거라도 있어도 다행이에요. 신. 자, 신. 멀리. 멀리 날아. 멀리 날아. 이제부터 보여줘. 이제부터. 이제부터는 뭐 다 같이 있는 것 같아요. 뭘 보여줘. 뭘 보여주는지, 뭘 보여주는지. 그게 나와요? 나와요. 멀리 뛰어. 멀리 뛰어? 이제부터 보여주자, 너희의 파워. 오, 오. 래퍼입니다. 래퍼 높살. 자. 파워가 있어, 파워가. 땅땅 너희의 파워였는데 그게 아싸였어. 이제부터 보여주자. 아싸 너희 파워. 이거였어. 아싸. 아싸. 아싸가 뭐. 저는 좋아하는 단어인데. 아싸. 와라라라라라라라라. 높이. 우라라라라, 으라라라. 기세야, 기세야. 무조건 기세네. 이제부터. 시작이지. 우라라라라, 으라라라. 뛰어. 뛰어 전에 높이가 있었어.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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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산 넘어 저 높이 날아보아라. 더 빨리 뛰어가거라. 이제부터는 바보. 이렇게 많이 들었어. 갑자기 바보가. 저도요. 근데 이제. 저도 바보 들었어요. 바보가 있어? 유희 갑니다, 유희. 저도 똑같이. 오빠, 유희 씨가 바보가 있다고. 저도 바보. 랄랄. 저도 바보. 랄랄. 첫 번째는 내가 잘 맞혔지 않아. 이제부터는 바보. 한 넘어 저 높이 날아보아라. 이제부터 보여줘. 이제부터 보여줘. 이제부터 보여줘? 동물이 들어왔네. 해, 줄 시켜줄게. organs유가. mantra가 gy으며. ряey, 빨리 시켜! Kid! rek! open! 해보다도 넘어치 일리. 약간 상상을 했어요. 띄어봐라 이제부터 보여주자 너의 파워 뭐뭐를 하면서 날아올라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네 상처로 높이 날아가라가 상처 이제부터 보여줘 너의 파워 이건 들은 겁니까? 상처? 예예예 여기여기 한해 예 자, 인하 씨와 오키나와를 당해온 아니, 진득한 거 아니라고요! 인하 씨와 오키나와를 당해온 스노클링 했어요? 스노클링이요? 스노클링은 안 했는데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스노클링 안 했어요? 제 기분 나쁜 표정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고요! 자, 한해 5분 상처 상처를 못 잊고 높이 날아라 많이 된다 멀리 날아라 역시 래퍼 바보가 아니라 너의 파워 이제 서현 씨 갑니다 진서현 씨 바스바 보여주세요 많이 업그레이드됐습니다 많이 업그레이드됐습니다 엄청 많이 쓰셨어 아니, 근데 제가 룰을 몰라서 다 받았었어요? 서현은 약간 바스를 좀 받았어요 다른 사람이 한 거를 중간에 좀 썼어요 자, 나레 씨 자, 갑니다 잠깐만요 아니, 그러시면 되는 거니까 아니, 그러면 내가 잠깐만, 내가 좀 볼게요 검진단이 갑니다 자... 보니까 지금... 아이고... 이해부터 빠지네요 예헤이 어차까 빠진... 아이고, 야야야야야야 진서현 씨 아하이 여기까지! 이거 없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케이,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위아래로 좀 포장이 있었고 이거는 진서현 씨 그래도 많이 들리지 않았는데? 확실하죠? 되게 솔직하게... 이거 한번 풀려볼게요 이제부터 보여줘 정확히 들었어요 높이 날아라 뭐아?! 자, 갑니다 대개 없이 자, 5분 상처를 땡땡 나라라라라 상처를 땡땡 나라라라라 아픔을 낚고 찍어바르자 찍어바르자 이제부터 보여주자 자신의 파워 뛰어나르자는가 보다 나라라라라 이러던데? 나라라라라 나라라라 아픔을 낚고 아픔을 낚고 찌어바르자 자신의 파워 이제 정답에 가까운 한 분을 공개합니다. 나야, 아싸. 이거 추임수 있는 거 보면 나야. 내가 봤을 때 너는 아니야. 가장 많이 맞춘 우등생 1등. 얼굴 공개합니다. 보여주세요.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오키나와? 누구예요? 오키나와 커플. 오키나와 커플 오픈. 오, 미술아. 또 자봉이야, 또 자봉이야. 너무 시크해. 여러분의 토요일 5시간씩. 우수의 소녀단이 죽입니다. 이거 두 번 연속인가? 두 번 연속이야. 두 번 연속이야. 명예의 전당입니다. 오린머리입니다. 글자수 먼저 보여드릴게요. 하이어의 글자수 보여주세요. 총 38글자. 전반보다 두 글자 빠졌습니다. 뽑아내기 좋습니다. 곡 정보. 시련을 이겨내고 도약하라는. 무쇠소녀단을 응원하는 레오라. 도약? 시련을 이겨내고 도약하라고. 앞부분 가사. 영어 있나요? 영어. 지금까지 적은 거에서는 영어 있습니까?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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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세윤 씨의 1등 박스 보여주세요. 여기 아까 그 뒷고 높이 들어가면 딱 맞는 것 같아. 높이. 높이. 탕후철 뒷고 높이 나라올라라가 맞나 봐. 근데 잠깐만. 그래. 라라라가 가사인 거지. 나는 랄랄라를 들었는데. 올라라인지 아니면 나라라라라라. 그냥 나라라 scaled. 라라라 그냥. 라라라라라라. 나라라라라라라라. 그냥 나라라라. 나라올라라야. 나라올라라겠지. 날아라올라라라가 맞겠죠. 나라올라라! 저도 이제부터 보여주고 자로 들었는데. 그 자가 자신의 자를 당겨서 들은 것 같아. 이제부터 보여줘? 자시네. 땡. ROSANT 다운 Eunzy 파워. 이제부터 보여줘 맞어 이제부터 보여주러SO. 자신의 뻥 땡 땡땡파워? 무슨 파워야? 파워 너의 애인데? 근데 아픔을 써서 여기 사이를 모르겠네 찍어바르자는 맞아? 아니야 이건 모르겠어 아니야 찍어바르자는 좀 빠르니까 아픔을 잊고 멀리 뛰어버리자 뭐 이런 거 아니야? 이겨내고 이런 거 멀리 뛰어 있어 멀리 뛰어버리자 뭐 이런 거 자 다시 듣기권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갖고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다시 듣기 있으니까 네 갑니다 지금 두 번째 줄에 좀 집중하셔야 돼요 통통 비었어요 네 네 다들 찾 듣자 쓰자 먹자 웃자 어 아니 발음을 자 두 번째 줄 들은 사람 없어요? 뛰어버라라라라 그리고 아픔을 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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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픔을 엎고 멀리 아픔을 엎고 멀리 뛰어바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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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바라라였어요 뛰어바라라? 이거 맞는 것 같은데요? 나라라? 나라라라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왜 나라 울라라가 아니네 나라라라라 나라라라 나라라라 나라라라라 나라라라라 그렇지 나라라라라지 어 나라라라라? 아니 나라라라라는 너무 말이 안 되고 나라 나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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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나라라라라 근데 왜냐면 나라라라라도 해보면 나라라라라 이렇게 되잖아요 나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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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라끼고 나라라 띄고 나라라는 것 같아 으으으 아 띄어봐 으으 날아 나라라 나라라라 나라라라라는 neg성 나라라라라 나라라라라 저장 라 날아 나라라라라 랩 스킬이 기본적으로 앵글이네. 파워. 와, 저거 알겠지? 뭐다, 뭐다. 하나 들었다. 그래, 뭐해? 자신애가 아니고 파워 앞에 너애는 들었어요. 그래, 너애 있어. 제가 그 두 개를 한번 띄워주세요, 제 거. 잡았어요? 이나 씨, 이나 씨. 보여주세요. 이제부터 보여줘. 자자자 혹은 OR 찾아라 너의 파워였거든요. 찾아라. 아, 너의 파워 찾아라. 지혜톡은 치윗이 들어가고 있어. 그래, 너의 파워를 치윗이 있었어. 저는 좀 달라요. 뭐 할래 할래? 잠깐만. 오키나와, 오키나와, 갑자기. 오키나와, 왜 그래? 오키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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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그러니까 갑자기 저 떠올랐는데. 뱉어봐. 너의 파워가 맞고 제가 아까 뭐 내 젠장 뭐 이런 식으로 들어서. 자자자 나왔어요, 자자자. 근데 내 젠장 ㅈ하길래 들어보니까 주합하다가. 내재된 너의 파워. 내 자신의 파워 아니야? 내 자신의 파워 아니야? 친놈인 거 말도 다. 왜? 왜 그래? 왜 그래? 진짜 미친놈 아니야? 왜? 왜? 미친놈 아니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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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 살찐 놈이야, 왜 그래? 아니, 제가 방금 잡았다 그랬다 가지고. 민아 씨가 저도 잡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 의견 덧대라고 제가. 내재된 형 들었어. 내 의견 내재된이야 했는데. 이거 자기가 써먹었어, 지금. 또라이야, 진짜. 진짜 또라이 나 안 할래, 진짜로. 너는 해야지. 아니, 진짜 뭐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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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는 다 카메라에 찍는 거 아니야? 진짜로. 정말. 진짜. 한 내재된. 한 내재된. 저는 좀 달라요. 내재된 너의 파워. 내 자신의 파워 아니야? 신도는? 아니, 나는. 신의 말이 자신의 머릿속 생각인 줄 안 거 아니야? 그런가? 한 정, 한 정. 그렇지, 한 정. 신의 목소리처럼. 진짜. 다른 말도 많이 안 하고. 아니네. 내재돼, 내재돼. 이게 키가 얘기한 게 들어간 거야, 그냥. 입으로 나온 거지. 들어가고. 제발 제가 한 마디만 해도 될까요? 한 마디만 해도. 아직 키가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저도 모르게 여기서 이제 음성이 들리니까. 내가 뇌에서 내가 생각했다고 생각했는데. 내 생각이야. 아니, 진짜 못 들었어. 알았어요. 못 들었어, 스스로 생각. 지금 약간 놀랐어, 놀랐어. 우리는 이런 식이야. 근데 진짜 못 들었어. 거짓말 하지 마. 저기. 거짓말 엄청 하지 마. 얘가 허윽해 질렸잖아요. 아니, 근데. 얘는 그 정도 연기력은 안 돼. 그래. 아니,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 정도 연기력은 안 돼. 근데 너무 키 입장에서는 너무 놀랍지. 막 황당하잖아. 너무 황당하겠다. 근데 어쨌든 말 안 하면 좀 그러니까. 아까 근데 뭐라고 했어요? 자자자. 나는 근데 뇌를 못 듣고 그냥 시작부터가 약간 장 이름으로 하던데. 자. 아무튼 지혜 톡은 친이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다 뭐라고 쓰냐면. 장. 장제보 하고 너의 파워를 이렇게 했어. 장. 장제보 하고 너의 파워를 이렇게 했어. 장. 장제보 하고 너의 파워를 이렇게 했어. 장. 장제보 하고 너의 파워드. 장제대. 장제든. 나 그럼 장제돈도 아니네. 왜 훔쳐갔어? 훔쳐가라. 아니 왜 훔쳐가. 아니라고. 장제든. 장제든이네. 자자자. 자, 자, 자. 지혜진 두 개 들어가요. 예, 예. 아, 이건 뭐야? 그럼 얘네들 뭐 한 거야? 어디까지나? 아, 내재대니 뭐야, 이거? 둘이 허찍벌이 한 거지, 뭐. 아, 잠재대. 잠재대니구나. 잠재대니네. 자, 이대로 갑니다. 깔끔하다. 깔끔해요. 자, 유희 씨. 정답전으로 갑니다. 저요? 네. 1라운드 스타. 이제부터. 잠재대니 너의 파워. 아직 아니에요. 나 너무 무서워요. 노래 부르고. 노래 부르고. 어? 위에도 같이. 아니, 뛰어바라라야, 근데. 아픔은 없고. 근데 나라나라라면은. 좀 이상하긴 하지. 뛰어바라라. 뛰어올라라. 뛰어나라라. 뛰어나라라. 뛰어바라라라. 근데 기읍이 있지 않았어? 뛰어바라라라. 다 속이구나. 뛰어바라라. 뛰어바. 잠깐만, 왜 트름한 거예요, 뭐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어? 내가 아까 계속. 내가 아까 계속 부르는 게 이거예요? 네. 어? 네? 난 나라라라라로 한 건데. 나라라라 아니야? 그래서 나라라라 라임 탄 거 아니야? 나라라라라? 나라라라라 이거 아니야? 나라라라라지. 나라라라라라지. 나라라라라라라? 근데 이제 주현 씨가 그게 말이 안 된다고. 나라라라로 바꿔야 해. 맞아요. 그렇죠? 세윤이 형 아까 그걸로 한 게 아니었어. 그걸로 한 게 아니야. 난 나라라라라라 한 거야. 진짜? 아니, 오늘 문제 다 왜 이래. 아, 이게 뭐야. 나라라라 한 거 같아. 나라라라. 나라라라. 세윤이 형이 정해봐. 그래, 원샷이니까 형 그거대로 가자. 아픔을 찍어바르자 라고 했어, 내가. 찍어바르자. 그러면은 뛰어바라라가 맞다. 바라라. 그래. 찍어바르자라고 했으니까. 바라라. 바라라. 뛰어바라라. 나라라라라. 나라라라라라. 그러면 위에는 그냥 나라라라라 가고. 나라라라라 이러던데요, 그거? 아니야? 여기 들어가요. 노래할 때 나라라라라. 나라라라가 아니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가. 네, 좋아요. 이렇게 가시죠. 좋아요. 어차피 내가 맞는 거 아닙니까? 유희 씨. 유희 씨 이거 맞는 거 되게 무서워하는데. 그냥 이대로 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대로 가요. 이대로 가요. 이겨내야 돼. 이게 좋은 거 같은데? 정리합니다. 이대로 갑니다. 불러주세요. 상처를 딛고 높이 나라라라라. 아픔을 업고 멀리 뛰어바라라. 이제부터 보여줘 잠재된 너의 파워. 깜짝이야. 아니, 피우가. 갑니다. 잠깐만요. 자, 갑니다. 결과. 포효. 야, 안 돼. 포효. 포효. 언니, 당 걸려요. 포효 언니, 당 걸려요. 당 걸려요. 당 걸려요. 당 걸려요. 아니, 저거 전기 의자예요? 벌써 뭐가 통하는 거 아니야, 저기? 간지럽히지 마. 간지럽히지 마요. 간지럽히지 마. 간지럽히지 마요. 자, 결과. 자, 결과. 돌아갑니다. 결과는. 결과는. 결과! 2만 프로. 이제. 결과는! 조금 돌아봐야 된대요. 조금 돌아봐야 된대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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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세윤. 이거 맞혔어? 정답입니다. 정답이에요. 바라라, 바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 너무 무서워. 문세윤의 고집이 정답으로 맞는. 오늘 놀토의 김우진. 금메달, 금메달. 자. 네제덴. 네제덴. 네제덴 때문에 둘이 싸운 거 제일 웃겼어. 진짜 바보 같아. 그렇게 욕을 먹고. 진짜 바보 같아. 나 눈 뜨고 아리랑치기 당했다니까. 근데 그게 정답이 아니었어. 나도 억울했어, 나도. 이게 진짜. 이게 진짜. 네제덴. 네제덴.